엘 이 마라드 복수 조심하세요 이거 싱크 단체로 끌릴 것 같거든 조심하세요 내 입력 수반이 안 좋은데 막내 막내 어우 야 빼야 돼요 후퇴 어우 야 런 이게 찰라 백도어네요 죄송해요 빠질게요 아우씨 아파하러 저 어디야 저거 저거 따야댐 저 샬롯 따야댐 뭐야 공제이야? 아 맞구나 아 샬롯을 따내야되는데 안돼요 이거 안돼요 막혔어 여기 네 망했구나 용성락 꽝 망했죠 어 땄네 쪽바가 나뉘네 장하다 놀았어요 한번 봅시다 어디에 있나 에디션에 에디션에 야 여기 여기 이거 타워 하나라도 부숴야되는데 하나만 부숴면 되는데 부숴봐야됩니다 일단 일단 에디션 딱 보여 못됐다 와 글쎄 올라가네 잠깐만요 막으로 올거거든 한놈이 분명히 100% 망했다 망했다 두놈이였네 아 이거 내가 스킬쿨을 돌려야되는데 아 아 이거 내가 스킬쿨을 돌려야되는데 한놈이라고 예상인데 두놈이 아 아 아 아 아 이 새끼들 그냥 대놓고 기방하는데 네 어찌됐네요 이건 아 이러면 힘들어지는데 힘들어 맞아요 어그로를 떠보겠습니다 최대한 아 빼자 그냥 빼자 60불이 맞는 디아나 왔죠 디아나랑 제이 왔어요 쉽지가 않네 가죠 올라가죠 아뇨아뇨 기방이에요 네 저만 갈게요 두놈이 그냥 가자 어 도와드릴게요 버티세여 아 체험 못오면담 아군 쓰러졌습니다 리셔 기방 리셔 빠졌다 걔 여기 있고요 예 근데 막을.. 막을.. 못 막아요 절대 못 리셔 빠졌네 저 2번 타워 좀 패고 올게요 이거 미리 패놔야지 이거 죄다 자.. 죄다 집 비우네 리셔 가요 거기 비춰 조심해요 죽으세요 어서 죽어야 돼 빨리 죽어요 아 로얄스가 죽었다 아 빨리 죽지 괜찮은 예 일단 2번 타워 부셔놨으면 됐어 가야겠다 아프다 망했다 이거는 하.. 어떻게 망냐 암 나만은 아니 막을 필요없어요 이거 그래요 그냥 부수면 돼 아니 아니 한 명은 막아야돼 한 명은 누군가는 그 누군가 제가 되기 싫고 3타 부터 할게요 저라도 막아보겠습니다 이거 아.. 너무 암울한데 한 마리 닦고 예 굿이 제거했습니다 아근이 타워를 공격적으로 엔 와 상황이 진짜 절망이다 아근이 수락했음 아근이 수락했습니다 아근이 수락했습니다 아근이 수락했습니다 공 없나 공 게임 게임 어? 와 개사기캐 와 십사기캐 진짜 이거 우측에 크리 터지길 빌어야겠는데요 예 롤라스 뭐지 쟤는 그냥 몸뿐이구만 엘리시어가 기방일 것 같네요 엘리시어 여기 있어요 엘리시어 여기 여기 예 부섰어요 예 사라 나갈 것 같은데 누구 왔다 누구지 예 디아나 막아볼까요 사라 내가 막아야됨 예예예예 막아요 수호는 집가고 막습니다 충분히 4번타고 부수러 갈게요 예 찰로 찰로 땄어요 찰로 땄어요 오케이, 나이스. 거기 누구 있어요? 아, 있어요. 엘리셔. 예, 도와... 중앙인데? 아, 제가 갈 때쯤에 있을 거예요. 예. 트리비아가 관계, 차라리 나. 오케이, 웃었다. 좋아요. 집중. 아, 이거... 아, 이거 안 된다. 아... 두 마리네. 1대1이 말만 한데. 여기 엘리셔. 예. 아니, 엘리셔가 지금... 어, 3차 나오기 전에... 이득 봐야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일단 3장이 뭐 나왔어, 전혀. 이거, 이거 부순다. BOE 빠졌어. 예. 가세요. 안 보여요. 엘리셔 기방. 기방, 오케이, 확인. 아, 이거 부순, 부순. 예. 와, 미친년! 어, 존나 세네. 설마 예토 전생? 아, 진짜 쨍. 아니요. 막아볼게요. 이거, 이거 막음, 막음. 네. 이거 무조건 막아야 돼. 아, 졸나 세네. 소피 몇이죠? 소피 지금... 아, 지금 80. 아, 90. 알겠습니다. 아, 한 마리 땄다. 좋아요. 제이 따면 돼요. 제이만 따면 돼요. 네. 디아넘 컷. 좋아요. 와, 눈뽕에 한 방이 뒤지네. 아, 저 그냥 탈화시켜서 부숫가, 저거. 아, 어떡하지? 이제, 이제부터 3차예요. 3차 트루퍼. 트루퍼 참 빨리 나온다, 상당히. 그니까요. 빨리빨리 죽어서. 이쪽으로 오아줘야겠는데? 전 탈화 백업 해줘야 돼. 어, 유낙 막아라. 오우, 센데? 저건 님도 뜯을 수 있겠는데? 잠깐만, 지금 갈게요. 지금 가야돼. 갈거면. 그럼 제가 어그로 끌어봄. 아냐, 아냐, 괜찮아요. 괜찮, 괜찮아. 이거 뜯... 네, 그쪽을 보여주세요. 헐, 이건 안 돼. 제이 있거든요? 죄송해요. 저 살 수밖에 없었네요. 예, 제이 때문에. 이거... 이러면 제가 왼쪽으로 가서 월드투어에서 부숴게요. 왼쪽으로 갈게요. 그러세요. 예, 그래야겠네. 삥 돌아가야돼. 이거 월드투어에요. 다를. 오른쪽으로 막히거든요. 갑니다. 달립니다. 은신. 출발. 죽으면 안 되는데. 리션 컷. 리션 땄어요. 부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아니. 헐. 키를. 씹혔네. 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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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신 목숨. 감사하게 쓰겠습니다. 그럼 저거 빨리 가서 보내주세요. 버프 볼까? 한 번 봅시다. 방어 내? 일단. 방어 필요 없어요. 방어 필요 없어요. 어. 이 새끼가? 제이 컷. 호타로가 올 거거든요? 아, 이거 찍었다. 나이스. 이거 부숴다 이건. 예. 오, 제이 잘 땄다. 비지컬. 안녕. 트루퍼 그냥 가서 박아버릴게요. 이거 방어예요? 네. 네에. 피ỗi에요. Si이 피 땀이로 뜨겠죠? 네. 땀. 나이스. 좋아요. 자아. 마다시지, 지난ahn. Murp engs要 Robin Elaoo. 전 Parijas, าย Fuckki林 in feedback. 제이 miser기에요. 이겼다, 축하드립니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전 Strang2 오. 좋습니다. 전 Starglха인ственный 스테인 그리고 제이 Realityaper 되셨고요. 망해요 피 몇? 땀 나이스! 좋아요 디아나 컷! 컬, 칼라 컷 예, 좋아요 이겼다! 축하드립니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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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좋습니다 오, 제이를 거기서 딴 게 컸다 잠깐만, 루아스 살려야 되는데 자, 입을 살 수 있죠? 입을 살 수 있죠? 아, 저 죽진 않죠? 예 저 딕의 튼튼 지금 아프다, 저 빠질게요 꽤 아프거든요? 뭐야, 저거 뭐 따나? 안돼요, 애들, 애들 하는 거 보니까 안돼요 루아스는 안 죽으면 되는데 루아스가 빨리 죽었어요 아니 라스가 저기서 뒤지냐? 아우 쉽지가 않네 아니 라스가 저기서 죽으면 뭐 아, 네 근데 라스가 자꾸 던져요 제가 라스가 물려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뭐, 나 할 말이 없네 이거 먹나? 한번 봅시다 뭔가 디아나 나이스 이 새끼 아, 아 늦었다 아, 이거 아, 이거 없다 저, 저 러닝맨 할게요 어크로에요 미끼에요 미끼 갑니다 굳이 지금 하실 필요는 최종합니다 와, 여기 있던데 아이고 하... 내가 나 아꼈네 그니까 이건 조금 큰데 4차 아니면 충분히 막아 4차 아니면 하... 근데 죽은 거는 부정할 수가 없다 하... 리셔가 막을 줄 알았는데 타로가 오네 예, 방금은 제 실수네요 아, 이거 예 같이 가면 딸 거 같은데 와보실래요? 저, 10초 이거 엘리셔만 이미 그거 컷 대주면 되는데 잠시만요 어, 좀 힘든 것 같아 지금 이건 아파요 예, 안 돼요 리셔가 트로프점도 있었거든요 그냥 뺄게요 저는 어, 저기 있는데? 예 막, 가보세요 아, 이거, 이거 기방 안 돼 예 누가 기방이죠? 타룬가? 타룬 타룬만 예 타룬 53이에요 타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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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았다 이거 예 소피 많아요 괜찮아 아, 내가 거기서 뒤진 게 커가지고 한 명 낚아보죠 싸워야 되는데 블링크 써라 땀? 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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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션 땄어요 리션 땄어요 오케이 막아볼게요 그냥 가죠 출발 가야돼요 타룬 예, 호타로 끊어들 호타로 끊어드릴게요 아, 이거 땀 좋아요, 좋아요 호타로 컷 저 뗄게요 예, 디아나 예, 디아나 펀지 저 집 가요 버티세요 님?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짐 막아야돼, 마냥을 위해서 이게 맞아요 애들 빼야돼 예, 괜찮아요 저 막을게요 예, 이게 맞아요 됐다, 됐다 이거 어차피 천천히 하면 이겨요 예, 방금 판단 좋았다 이거 용성 있거든요? 용성 있기 때문에 노라스 플레이하는 거 특성상 제 박을 거예요 그냥 첸 앵그리버드 앵그리버드 하라고 하고 아직 3차니까 기회 있어요 아직 3차니까 기회 있어요 소피 많죠? 네 예 제이 저 그냥 크루퍼 호검 게임 끝나겠는데? 예 파라사한테가 잠깐 기다리네 아니, 그냥 주고 저라면은 들어오는 놈에게 막고 로아스 날아가는 사이에 님이랑 빽도어가면 될 거 같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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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궁이 많아요 한 번 막, 공격이면 막아요 아니, 저 애들 어차피 안 와요 예, 예 저는 보험을 위해서 막을게요 보험대로 예 예 그럼 제가 한번 빼고 가죠? 예, 쟤들이 쫄릴 거예요 어, 잠깐만 아, 이거 X댄는데 빼야 되는데? 오, 나이스 살면 돼요 아니, 틀리면 살면 돼요 여기서 한 명 더 죽으면 위험해요 게임 끝나죠? 예, 한 명 더 죽으면 막아보겠습니다 아, 와보실래요? 잠깐만요 일단 보여주고 한번 보여주면 갈게요 네 마리 예, 예 예 이하나 번지 예 저 막는 거 좀 보여줘 저 따나요? 제이 따야 돼요 제이, 제이 잘랐어요 제이 죽 잠깐만 제이, 제이 죽었어요 잠깐만 나, 나 살려줘 나도 살려줘야 되는데 네 와, 쟤 개빨라 잠깐요 저, 저 수원을 주었고 아이, 개빨라 샬롯 눈병 때문에 잠시만요 가야돼, 이거 물어야 미치 안 좋다 샬롯, 샬롯 여긴데 늦었네요 예, 늦었어요 아니, 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문 다음이 문제예요 그거 못 이, 못 잡아요 빼야돼요 이거, 어쩔 수가 없대요 쉽지가 않네 트루퍼, 트루퍼 예 트루퍼 순삭하죠 제이가 좀 늦게 나오니까 순삭해야 돼 네, 네, 네 임초습 있습니다 네, 막탄은 먹을 수 있거든요 제가 예, 제가 압동만 잡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토핑, 아니 그냥 제가 때려 잡을게요 토핑 다 하고 방어 먹었다 먹었다 승리 그냥 들어가요 이거, 이거 그냥 들어가면 돼요 가야돼요 들어가요 그냥 예 나 밑에 들어가요 택도 오네 됐다, 이거 이기임, 이기임 저 이거 훨씬 빨라요 왜냐하면 내가 도비 나이스 좋아요, 와아 근데 날씨가 택도 안전한 달라요 이길 수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